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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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저는 배표장이 된 줄 몰랐습니다. 저 없을 때 어떻게 그냥 뒤집어 쓴 것 같은데 아, 어떻게 하겠습니까? 베르시원이 어찌로 십자가를 쳐고 그 십자가 치는 것 때문에 희석이 못받은 것을 통해서 압니다. 제가 교회를 딱 내려놓고 우리 단국 목사로도 오셨는데 이제 좀 편히 쉬어야겠다 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저도 몰래 하나님께서 나 쉽게 안 되겠다. 일 좀 더 하라. 아, 그러시지 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스킬을 주시기 바랍니다.